엄마, 빨리빨리 팔아야 돼. 빨리빨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도, 저 이거 어떻게 측정되는 거예요, 가격이? 10cm당 만 원이에요. 길이로요? 넓이는 상관없고요? 네, 상관없어요. 어, 넓이도 쳐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? 훼손해도 돼요? 훼손 안 돼요. 이거 이렇게 주시면... 아니죠, 이거 따르죠. 아니에요, 따로 아니에요. 아니에요, 이거 따로예요. 하나요. 세트라서 한 번. 아니에요. 이거 이렇게 한 개씩 팔아야죠. 전당포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데. 전당포 원래 사장님 마음이라서. 하나로. 그럼 이것만 재게요, 이것만. 이것만? 얼마예요, 여기? 2만 원이요. 네? 2만 원이요? 아니, 20만 원 넘어갔는데요? 아니, 네, 천 원짜리였어요. 20 넘어갔는데 2만 원이에요? 나 다 팔아야겠어, 다 팔아야겠어. 양말, 양말도 산다 했죠? 죄송합니다, 사량은 안 돼요? 이거는 3만 원. 아이, 아이, 아이. 3만 원. 기다려봐요, 잠시만. 3만 원.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. 안 돼요, 안 돼요. 야, 이거 스타킹 냈어. 어떡해, 5만 원. 네, 5만 원. 5만 원? 정말 2만 원. 3만 원. 3만 원. 2만 원. 아이, 3만 원. 아이, 이 사람 진짜 육통성 없네. 저 혹시. 그... 아, 참... 서버트 돼요? 서버트 돼요? 서버트 돼요? 안 돼요. 야. 아, 정말. 아, 그거 누가 사. 아, 여기까지 나오고 왔는데. 아, 괜찮은데. 아, 이제 가. 너 가. 아, 얘 진짜 미치겠네. 좀 심하잖아. 누가 사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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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